제가 38일까지 기다릴게요. 38일? 38일. 여기 있는 작은 카페떼리아? 네.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묵었던 소스 보여드릴게요. 호스텔인데 이렇게 미루처럼 연결돼 있어요. 방이 굉장히 많고 4인 여성 도미토리. 8인 혼성 도미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미루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방이 쭉 있으면 제가 묵는 데는 여기 225인데 쭉 가다 보면 화장실도 화장실 욕실, 샤워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욕실. 샤워실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센서가 켜지고 불이. 여기는 샤워실이. 아 이거 화장실 있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욕실은 여기. 아 샤워실. 그런데. 여기 아니구나. 저쪽인가 봐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묵는 225호실인데. 이게 하나 키가. 잠깐만요. burada. 지금 4명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여기.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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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러기지 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러기지도 들어가요. 열새로 잠그게 되어 있어. 그런데. 밤늦게 들어오면. 다들 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열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신경 쓰여. 다른 건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하기는 그냥 너무 좋아. 친구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아. 혼자 호텔 할 수 없네. 심심도 죽겠다. 외로운데 여긴 외로울 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001. 001. Are you happy? Are you not so happy? I am happy and I am happy. You are lucky. Yes, I am. We look at the hair and hair and hair. Beautiful building. And beautiful buildings and I was surprised. All the people in Spain are so fashionable. Yeah. 네. 네. 제가 왜 그러는 건가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좋아해. 네. 네. 첫번째. 첫번째. 그리고 저는서 38일에 오 digo. 38일? 여행. 저게 약간 adventure cosa이에요. 그래서现在 일단 저와 도레로 Donna. 도레로는 호수입니다. 이건 희스트리한 로봇입니다. 저는 아니다. 저는 Toledo입니다. 저 너무 좋아요. 서서 f 이슬람 이슬람 이 Marvel 독만하고 Gl양아를 응급하는 말이에요 이해 때문에 들어온는데 그래서ogy의 할 것 같아요 김어차 기차역에 도착했거든요 버스에서 저의 소원대로 아름다운 스페인 아가씨와 얘기를 나눴어요 아우 왜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아우 정말 아우 뭐야 인형이야 왜이렇게 잘생겼어 아우 정말 와우 되게 활기차게 신나게 장사하세요 아우 커피 너무 맛있다 사실 여기 와서 먹을 커피 중에 제일 맛있네 약간 이런걸 원하거든요 막 에스프레소에다 우유 조금 넣은거 아우 맛있겠다 연어가 들어있는데 6유로? 6.5붕유로구나 아우 맛있겠다 아우 톨레도역 인데요 역부터 심상치 않네 역사부터 와우 와우 역사가 예술이에요 기차역이 예술이야 어떻게 와 진짜 이야 이렇게 예술의 나라에 사는데 패션 감각이 없을 수가 없지 걸어가면 한 25분 걸린다는데요 차를 타도 되지만 걸어서 오면은 이쁜거를 구경하면서 올 수 있대 천천히 그럼 걸어가야지 걸어갈게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리로 가면 좋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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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